다음은 여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에요. 여자가 친구 모임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꼽아요. 이것은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니 말도 걸지 말고 절대 귀찮게 굴지 말라는 표시예요. 손에는 버스카드와 각종 할인카드, 정리카드, 쿠폰만을 따로 모으는 예쁜 카드지갑을 들고 있어요. 아까부터 버스를 기다렸는데 다른 버스는 다 오고 여자가 타려는 버스만 오지 않아요. 슬슬 짜증이 나요. 이때 여자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버스를 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요. 서울 시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굉장한 불만감을 느끼는 동시에 왠지 오늘은 머피의 법칙의 연속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요. 드디어 여자가 탈 버스가 왔어요. 한참 만에 온 버스에 올라타 슬쩍 기사 아저씨를 째려봐요. 아저씨는 여자가 째려본 걸 눈치도 못 채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예쁜 카드지갑을 단말기에 대 삑소리가 나면 재빨리 앉을 자리를 스캔해요. 이때 피부 최대적인 자외선이 내리쬐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온풍기 바람은 쐬지 않아도 돼 피부에 자극이 없는 통로 쪽 자리가 생겼어요. 심지어 옆 좌석에는 엉덩이가 작아 둘이 앉아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빈약하게 그지없는 여자가 앉아있어요. 천천히 자리로 다가가요. 이란 씨 갑자기 어딘가에서 못생긴 가방이 날아온과 동시에 앞면 철판 아줌마가 달려와 낼름 앉아버렸어요.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불렀어요. 아줌마는 무적이라는 걸 잊어선 안 돼요. 하지만 여자는 앉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재빨리 버스 안을 다시 스캔해요. 저기 곧 내릴 듯한 액션을 취하는 여자가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눈망울이 컷 코사슴을 닮은 여자의 앞자리를 선점해요. 자꾸만 창문 밖을 두리번거리고 지갑까지 꺼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내릴 것이 확실해요. 혹시라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경쟁자의 눈빛이 느껴지면 앉아있는 코사슴녀를 감싸듯 양쪽 손잡이를 잡으며 내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 착석했으니 꿈 깨셔 라는 단호한 의지를 어필해요. 그 후 코사슴녀가 내릴 때 여자가 앉기 쉬운 방면으로 길을 살짝 터주면 그 자리를 득템할 수 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곧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요. 그런데 멍미 곧 정거장에 도착한다는 방송 안내에도 코사슴녀는 지갑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자를 약올려 죽일 작정인가봐요. 괜히 사람 맘만 들뜨게 하고 내리지는 않는 저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코사슴녀가 초절정 비호감 막장 불려시로 보여요. 이때 버스가 좌회전을 하자 버스로 비춰지는 자외선의 방면이 달라져요. 저 자외선이 버릇없는 막장 불려시에게 액기스로 모아져 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이때 드디어 자외선과 온풍기 바람이 없는 안락한 자리가 나타나요.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어요. 재빨리 다가가 라이벌보다 엉덩이를 먼저 들이넣어 착석해요. 평소 달리기 실력은 꽝이지만 자리를 맡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재빨라지는 초능력을 발휘해요. 자리에 앉은 뒤 입고 온 미니스커트가 올라가면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 무릎 위를 덮고 가방으로 가리는 조신함도 잊지 않아요. 여자는 무심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는 척하며 옆자리 여자의 패션을 스캔해요. 여자의 무릎 위에 가방이 눈에 띄어요. 명품을 가장하고 있지만 박음질의 상태를 보아하니 짝퉁이 확실해요. 난 지난 여름에 산 네 가방이 짝퉁인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요. 이때 옆자리에 짝퉁 가방녀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요. 절대 관심은 없지만 자꾸 시선이 짝퉁녀의 휴대폰으로 향하고 어느새 눈은 문자를 읽고 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킥킥 남친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해요. 여자는 속으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하며 고소해해요. 짝퉁 가방녀가 시선을 의식했는지 슬쩍 여자를 돌아보면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거울삼아 앞머리를 정리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꺾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척해요. 진짜 드럽게 눈치 주네요. 이제 문자 구경도 못하고 심심해 죽을 지경인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여자의 달팽이관을 자극해요. 뭔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분명해요. 자꾸만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관심이 가요. 남편 욕, 시댁 욕, 옆집 아줌마들 욕하는 아줌마의 수다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다가 그만 아줌마의 이야기에 빵 터지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내 인연 우리 말을 엿들은 게야 라는 눈빛의 레이저를 여자의 뒤통수에 쏘아대요. 여자는 민망함을 이겨내기 위해 일단은 눈을 감고 못 들은 척 센까요. 잠시 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신을 움찔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모션을 취해요. 아마 잠이 들었었나 봐요. 무지하게 모양 빠지는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 민망한 순간을 누군가 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빠르게 살펴봐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어느새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퉁녀가 사라지고 배불뚜기 아저씨가 나의 다리를 슬쩍 훔쳐보고 있어요. 여자는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나의 다리와 자는 모습을 몰래 염탐했을 아저씨를 상상만 해도 불쾌해 죽을 것만 같아요. 재빨리 엉덩이를 바짝 사이드 쪽으로 빼고 등을 돌려 아저씨의 음흉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버스가 안 올 때부터 예상되어 있던 최악의 상황이라며 오늘의 일진을 한탄하고 있는데 와우! 이 불쾌함을 한방에 날려버릴 초절점 꽃돌이가 버스에 타요. 명품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꺼내 버스카드를 찍는 모습이 간지가 좔좔 흘러요. 꽃돌이가 여자 쪽을 향해 걸어와요. 이 배불뚝이 비호감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어 저 훈남이 여자 옆으로 오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전생에 나랑 무슨 웬수를 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여자가 내릴 정거장에 거의 다 도착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내릴 정거장 한 정거장 전쯤 일어나 내리는 입구에 서서 어여쁜 카드 지갑을 꺼내 단말기에 찍어요. 그리고 방금 탄 명품 지갑을 쓰는 훈남을 촉촉하게 바라보며 저 이번에 내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었어요.